전화치지 마시오 2019년 5월 15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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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뭐지? 이거 뭐지? 이상한데? 얘들아 이상하다 이거 느낌이 쎄한데? 이게 뭔가 불안한데? 누구 있는거 아니야? 자 대단한 사람은 카메라를 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 때문에 살짝 낮출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해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 왔었어요 이전에 저 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끝났어? 저쪽 어딘가에 소리가 났어 저쪽 어딘가에 소리가 났어 저쪽 어딘가에 소리가 났어 어니오빠들 어니오빠들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소리가 이쯤에서 났죠? 어니오빠들도 지금 이쪽으로 생각했죠? 맞죠? 제가 잘 온 거 맞죠? 내가 저쪽에 있었으니까 저 뒤쪽에서 소리가 났어 앞쪽에 소리가 났어 오오오오오 으음 뒤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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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또치! 장난치지 마시오 장난치지 마시오 히힛 아.. 안 무서운데..? 전혀 안 무서워.. 해봐! 해보라고! 해보자! 그래 해봐! 아따 무섭다.. 어이구 졸라 무섭네.. 어이구 무섭다.. 아이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네.. 아이고 해보자.. 그래 해보자.. 그래 해보자.. 그래 해봅시다.. 그래 해봅시다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해보시오.. 조금 빠져있을게.. 해보시오.. 아이고 무섭다.. 어메 무서워서 집에 가고 싶네..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무섭다.. 쩔었네.. 바짝 왔네.. 해봐! 또 하면 못해요.. 네.. D가 이쪽으로 나와..? 나 추워서 못 들어가니까 나와.. 와.. 나오라고.. 나오라고.. 뭐지? 저래요? 나는.. 간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얘들아 그 뒷일은 너희들에게 맡긴다 하지만 위치를 알려줄 순 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줘 부탁할게 나는 간다 하나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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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 여기가 기운이 차갑네 유독 여기가 기운이 차갑다 유독 여기가 기운이 차갑다 유독 여기가 기운이 차갑다 유독 나와 또 뒤에서 저거.. 또 뒤에서 장난치네 또 뒤에서 장난치네 뒤에? 또와!! 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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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와!! 계속 반복해 계속 똑같은 장담만 계속 반복해 나는 더 이상 지쳤어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이퀄이 강요하지 마세요 이퀄이는 이제 지쳤습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이퀄이는 이제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무사할 수 있어서 참만다행이구나 귀에서 계속 맴드는 것 같구나 소리가 다행히 구독! 좋아요! 알람 개장 부탁드려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